세 번째를 맞은 민생현장 맞선토크가 안산에서 흘렸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직접 만난 도민들은 건의사항은 물론 정책 제언까지 허심탄회하게 했는데요. 김지사는 현장에서 답할 수 있는 건 답을 주고 나머지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민생현장 맞선토크가 세 번째로 찾은 곳은 안산시의 원도심. 200여 명의 관계자와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주민들은 다양한 건의사항을 쏟아냈습니다. 산단 배후도시로 조성됐고 초기 계획도시인 안산은 30년 넘게 노후화된 시설이 가장 큰 문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난 주민들은 정책 제언도 스스럼 없이 했습니다. 인상심리사를 통해서 의료기관과 연결해서 청년들의 마음 건강을 조금 더 돌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김지사는 주민들 의견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고 즉석에서 답을 줬습니다. 건의한 사업 지원 예산과 완료 시기를 구체적으로 약속했습니다. 야외 무대 설치, 그라운드 골프장 확장, 조명 타워, 초하류 식재, 편의시설 설치 이런 거 포함해서 5억 정도 돈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가 도비로 내년 6월까지 다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주민들은 노인 일자리 확대와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청년 일자리 확충, CCTV 설치,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 등 다양한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생활사회 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안산시 네 곳에 834억 원을 지원, 내년엔 원곡동 일대에 범죄 예방 도시 환경 디자인과 공동주택 환경 개선, 햇살 하우징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안산시와 적극 협의할 방침입니다. 경기시 TV 최창순입니다.